제4. 연부중생업 간품 연부제 중생이 받는 업복 이때 지장보살 마살이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제가 부처님의 이신력을 입은 연고로 두루 백천만억세계에 수많은 분신을 낳두어 모든 고통받는 업복 중생을 제도하고 있나이다. 만약 부처님의 대자비 이신력이 아니라면 저는 능히 이와 같은 변화를 하지 못할 것이옵니다. 제가 이제 부처님의 부축하심을 받아 아일다께서 성불하실 때까지 육도중생을 해탈케 하오리니 바라오건대 세존께서는 염려하지 마시옵소서 그때 부처님께서 제장보살에게 이르셨다. 모든 중생이 해탈을 얻지 못하는 것은 마음가짐이 한결같이 못하여 악한 습관과 착한 습관으로 업을 짓기 때문이니라. 그리하여 나쁜 과부도 받고 좋은 과부도 받으면서 경계에 따라 태어나 육도를 윤회하되 잠시도 시 사이가 없느니라. 티끌수와 같이 많은 겁이 지나도록 미혹하여 장애와 앵란을 받는 것이 마치 물고기가 그물 안에 있으면서도 흐르는 물속에 있는 줄로만 아는 것과 같나니 벗어났다가는 들어가고 잠시 나왔다가는 또다시 장애와 앵란의 그물에 걸리고 마느니라. 내가 이러한 무리들을 근심하고 염려하였더니 그대가 이미 아득한 옛날에서의 어떤 언을 여러 급을 내려오면서 거듭 소원을 하여 이들 제업 중생은 무리들을 제도하리라 하는구나. 내가 다시 못을 염려하려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자 법회에 참석하고 있던 정차제왕 보살 마사리 부처님께 하렸다. 세존이시여 지장보살이 여러 급을 내려오면서 각각 어떤 소원을 세웠기에 이렇게 세존은 은근하신 찬탄을 받게 되었나이가 바라옵건대 세존이시여 간략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세존께서 정차제왕 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자세히 듣고 자세히 들어라 그리고 잘 생각하고 명심하여라 그대를 이에 분별하여 설명하리라 지나간 각오 한량없는 아승지 나이타 불과설껍전에 한 부처님이 계셨으니 명호는 일체지 성치여래 은공 정변지 명행족 선서 세간에 무상사 조장부 천인사 불세존이시며 수명은 육망겁이었느니라. 그 부처님께서 출가하시기 전에는 작은 나라의 왕이었으며 이웃나라의 왕과 벗이 되어 함께 열 가지 착한 일을 행하여 중생들을 이롭게 하였느니라. 특히 이웃나라의 백성들은 여러 가지 악을 많이 지었으므로 두 왕은 의논하여 여러 가지 방편을 베풀어 그들을 가르쳤느니라. 그때 한 왕은 서원을 세우기를 불도를 어서 이루어 이 중생들을 남김없이 제도하리라 하였고 다른 왕은 서원을 세우기를 만약 이 제 많은 중생들을 제도하여 그들을 안락하게 하지 못하고 보리도래에 이르도록 하지 못하며 나는 언제까지라도 성불하기를 언치 않노라고 하였느니라. 속히 성불하기를 발언한 왕은 곧 일체지 성치여래이시며 제 많은 중생들을 제도하지 아니하면 결코 성불하기를 언하지 않는다고 발언한 왕은 곧 지장보살이니라. 부처님께서는 정자재왕 보살에게 계속하여 말씀하셨다. 또 과거 한량없는 아승직업전에 한 부처님이 계셨으니 명호가 청정연아몽여래여 수명원 사십컵이셨다. 그 부처님의 상복시대에 한 나한이 있어 중생을 복으로서 제도하고 계셨느니라. 나한은 중생의 근기에 따라 차례로 교화하다가 강목이라는 여인을 만나게 되었으며 강목이 음식을 만들어 공양을 올리자 알아하는 물었느니라. 바라는 것이 무엇이오. 제가 어머니께서 돌아가신 날 복을 지어 어머니를 천도하고자 하오나 어머니께서 어느 곳에 나신 줄을 알지 못하옵니다. 이를 가엾이 여긴 나한이 선정에 들어 간찰하여 보니 강목 어머니가 악도에 떨어져 큰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 보였으므로 강목에게 물었느니라. 그대의 어머니는 살아계실 때 어떤 제업을 지었기에 지금 악도에서 저렇게 큰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고 강목이 대답하였다. 저의 어머니는 평소에 물고기와 자라등을 즐겨 잡수셨습니다. 특히 자라 새끼를 많이 드셨는데 볶고 지지고 하여 한껏 먹었습니다. 아마 죽은 그 생명의 수가 천만의 다섯 배는 더 될 것이옵니다. 존자시여 자비로소 불쌍히 여기시여 저희 어머니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나하는 이를 불쌍히 여기고 방편을 지어 강목에게 그연하였느니라. 그대는 지극한 정성으로 청정연하몽 열애를 생각하라. 그리고 열애의 형상을 조성하거나 그려 모시도록 하라. 그렇게 하면 산 사람도 죽은 사람도 모두 좋은 가보를 얻을 것이다. 강목은 이마를 듣고 아끼던 물건들을 팔아 부처님의 형상을 그려 모시고 공양을 올린 다음 공경하는 마음으로 슬피 울면서 우러러 바라보며 애기어뜨렸더니라. 그러다가 문득 새벽녀 꿈에 부처님의 모습을 배우니 금빛이 찬란하기가 마치 수미산과 같았느니라. 부처님께서는 큰 강명을 놓으시며 강목에게 말씀하셨느니라. 너희 어머니는 오래지 않아. 너희 집에 태어나게 되리라. 그리고 배고프고 추운 것을 알 때쯤이면 곧 말을 하게 되리라. 그뒤 강목의 집에 있는 한 종이 자식을 낳았는데 채 사흘이 못되어 머리를 숙여 슬피 울면서 강목에게 말을 하였더니라. 생사의 어변으로 무서운 각오를 받아 오래도록 컴컴하고 어두운 곳에 있었도다. 강목아, 내가 바로 내 엄마다. 너와 헤어진 후로 여러 차례 대지옥을 옮겨다니며 숱한 고초를 겪었거늘 너의 복력 때문에 다시 사람의 몸은 받았지만 이렇게 하천한 사람으로 태어났다. 그리고 수명이 짧아 13살이 되면 다시 악도에 떨어지게 되어 있으니 내가 어떻게 하든지 나를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다오. 이 말을 들은 강목은 종의 자식이 어머니의 후신임을 확신하고 목매어 슬피 울며 물엇느니라. 우리 어머니가 틀림없다면 본래 지은 제읍이 무엇인지를 아실 겁니다. 어떤 제읍을 지었기에 악도에 떨어졌습니까? 산 목숨을 많이 죽이고 불법을 헛듣고 비방한 제읍으로 각오를 받았다. 내가 복을 지어 나를 구제하여 주지 않았으며 이 업보에서 도저히 벗어날 수 없었을 것이다. 제읍으로 인해 지옥에서 받은 고통은 어떠한 것이었습니까? 그 고통은 백천년을 두고 말할지라도 다 할 수가 없다. 그 말을 들은 강목은 눈물을 흘리며 슬피 울다가 허공을 향해 말하였느니라. 원하옵건대 저희 어머니를 지옥으로부터 영원히 벗어서 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인간 세상에서 열세 살의 수명을 마친 다음에도 다시는 무거운 죄로 인하여 나쁜 곳에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방의 모든 부처님이셔 자비로서 어엿비 여겨 제가 어머니를 위하여 바라는 이 강대한 소원을 들어주시옵소서. 만약 저희 어머니가 영원히 사막도와 인간 세상에서 천한 가보를 받지 않게 되고 또 여인의 몸까지도 영겁토록 받지 않게 된다면 저는 백천만억 껍 동안 모든 세계에 있는 중생들을 맹세코 지도하여 그들로 하여금 지옥, 악이, 축생의 몸을 벗어나게 하겠나이다. 그리고 제어부 가보를 받는 모든 이들이 다 성불하곤 한 연우에 비로소 저는 정각을 이루겠나이다. 이렇게 소원을 바라고 나자 청정연하목 열애의 말씀이 들려왔느니라. 참으로 장하도다 강무가 내가 큰 차비심으로 어머니를 위하여 이와 같은 큰 소원을 바라였구나. 그 공독으로 너희 어머니는 13살로 이 업보의 몸을 버린담 바라문으로 태어나 백세의 수명을 노릴 것이다. 그리고 그 업보가 다한 뒤에는 무국토에 태어나 헤아릴 수 없는 수명을 노리다가 불가를 이루어 항하의 모래알만큼이나 많은 인간과 천상의 중생을 제도하리라고 하셨느니라. 부처님께서는 다시 정자제왕 보살에게 이르셨다. 그때 알아하는 몸으로 강무가를 제도하니는 곧 무진우 보살이 강무가 어머니는 해탈보살이며 강무가는 지금의 지장보살이니라. 지장보살은 과거 아득이 먼 것부터 이와 같이 중생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겨 항하의 모래알만큼이나 많은 소원을 세웠으며 널리 중생을 제도하여 왔느니라. 미래세 중에 마냥 남자나 여자 가운데 선을 행하지 않는 자나 악을 행하는 자 인간을 믿지 않는 자 사음을 행하는 자 거짓말을 하는 자 이간질과 나쁜 말을 하는 자 대승을 비방하는 자 등 이러한 모든 제업을 짓는 중생들은 나쁜 것에 떨어질 것임에 틀림이 없는 이라. 그러나 만약 선지식을 만나 그 권유로 손가락 한 번 튕길 동안만이라도 지장보살하게 기이한다면 이 모든 중생들은 사막도 재보에서 벗어나게 되는 이라. 만약 지극한 마음으로 부처님께 기여하여 공경하고 에베하고 찬탄하며 향, 꽃, 의복과 가지가지 징귀한 보배와 좋은 음식으로 공양을 올리는 자는 미래의 백천만억 곱 중에 항상 하늘에 태어나 아주 뛰어난 즐거움을 누릴 것이며 하늘의 복이 닿아여 다시 인간으로 내려오더라도 백천 곱을 항상 지원이 되어 능히 전생과 모든 인과의 시작과 끝을 다 기억하게 되리라. 정자제왕보살이여 이 아가씨의 지장보살에게는 불가사의한 대이신력이 있어 널리 중생을 이롭게 하나니 그대들 모든 보살은 마땅히 이 경전을 기록하여 널리 육포시킬지니라. 정자제왕보살이 부처님께 하려었다. 세존이시여 염려하지 마시옵소서 저희들 천만억 보살 마살은 반드시 부처님의 이 신력을 이어받아 이 경을 널리 펴서 저 연보제의 중생들을 이롭게 하겠나이다. 정자제왕보살은 세존께 말씀드리고 나서 합장하여 공손히 애베를 드리고 물러났다. 그때 사천왕이 한 끼의 자리에서 일어나 합장하고 공손히 부처님께 하려었다. 세존이시여 지장보살이 아득히 먼 애껍에 그와 같은 큰 언을 바라였거늘 어찌하여 지금에 이르도록 중생들을 다 제도하지 못하고 다시 강대한 헌을 바라나이까. 언하옵건대 세존께서는 저희들을 위하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부처님께서는 사천왕에게 이르셨다. 착하고 착하도다. 내가 이제 너희들과 현재 미래의 인간과 하늘의 중생들을 널리 이익되게 하기 위하여 지장보살이 저 사바세계 연부재의 나고 죽는 길 가운데로 들어가 자비로서 모든 고통받는 중생들을 구원하여 해탈게 하는 방편을 말해주리라. 세존이시여 즐거이 듣고자 하나이다. 부처님께서는 사천왕에게 이르셨다. 지장보살이 아득히 먼 애껍으로부터 오늘의 일이도록 중생들을 제도하였으면서도 아직까지 언을 다 마치지 못하고 거듭 언을 세우고 있는 것은 미래의 한량없이 많은 것 중에도 인연의 동굴이 이어져 업이 끊이지 않는 제업 중생들을 가나였기 때문이라. 그리하여 자비심으로 거듭 언을 바라여 사바세계의 연부재 중생들을 백천만억 방편을 베풀어 제도하는 것이니라. 사천왕이요. 지장보살은 만약 삶 목숨을 죽이는 자를 만나면 태어날 때마다 재앙이 있고 단명하는 가보가 따르는 것을 말해주고 만약 도둑질하는 자를 만나면 빈궁하여 고통받는 가보를 말해주며 만약 사엄하는 자를 만나면 비둘기, 오리, 언앙새로 태어나는 가보를 말해주며 만약 악담하는 자를 만나면 친족 간에 서로 다투는 가보를 말해주며 만약 남을 헐뜯는 자를 만나면 혀가 없거나 입에 부스럼이 생기는 가보를 말해주며 만약 성을 잘 내는 자를 만나면 얼굴에 더럽고 추악한 풍창이 생기는 가보를 말해주며 만약 탐내고 인색한 자를 만나면 고하는 바 소원이 뜻대로 되지 않는 가보를 말해주며 만약 음식을 절도 없이 먹는 자를 만나면 배고프고 목마르고 목병이 생기는 가보를 말해주며 만약 사냥하기를 즐기는 자를 만나면 놀라 미쳐서 목숨을 잃어버리는 가보를 말해주며 만약 부모 뜻을 어기고 고역하는 자를 만나면 천재 주변으로 졸지해 죽는 가보를 말해주며 만약 산이나 숲에 불을 지르는 자를 만나면 미쳐 헤매다가 정신없이 죽는 가보를 말해주며 만약 부모에게 악독하게 하는 자를 만나면 다시 내 생에 태어나 매를 맞는 가보를 말해주며 만약 그물로 살아있는 동물의 새끼를 잡는 자를 만나면 내 생에 가족이 이별하는 가보를 말해주며 만약 산보를 헛들고 비방하는 자를 만나면 눈 멀고 귀 멀고 벙어리가 되는 가보를 말해주며 만약 부처님의 법과 가르침을 가볍게 여기고 없인 여기는 자를 만나면 영원히 악도에 떨어지는 가보를 말해주며 만약 저런 물건을 파괴하거나 함부로 쓰는 자를 만나면 억겁을 지옥에서 맴도는 가보를 말해주며 만약 청정한 행을 더럽히고 스님을 속이는 자를 만나면 영원토록 축생을 면하지 못하게 되는 가보를 말해주며 만약 끓는 물, 타는 불, 도끼, 낫 등으로 남을 헤치거나 다치게 하는 자를 만나면 윤회하면서 서로 갖게 되는 가보를 말해주며 만약 계율을 지키지 않고 재개를 범하는 자를 만나면 새와 짐승이 되어 굶주리는 가보를 말해주며 만약 재물을 옳지 않게 쓰는 자를 만나면 구하는 바가 맑혀 더 이상 생기지 않는 가보를 말해주며 만약 암한심이 높은 자를 만나면 남에게 불임을 당하는 천한 몸이 되는 가보를 말해주며 만약 이간질하는 말로써 서로 다투게 하는 자를 만나면 혀가 없거나 혀가 백이나 되는 가보를 말해주며 만약 소견이 그릇된 자를 만나면 야만족으로 태어날 가보를 말해주느니라 니는 지장보살이 연부제의 중생들에게 몸과 입과 뜻으로 짓는 악업으로 인해 받게 되는 백천 가지의 가보 가운데 일부만 말하는 것이니라 그리고 지장보살은 연부제 중생들이 짓는 각가지 재업에 따라 백천 가지 방편으로 교화하느니라 그런데도 중생들은 먼저 지은 이러한 업보로 뒤에 지옥에 떨어져서 여러 업이 지나도록 벗어날 기약이 없나니 그대들은 사람을 보호하고 나라를 보호하여 그들로 하여금 미혹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할지니라 사천왕은 부처님 이 말씀을 듣고 눈물을 흘리며 슬피 탄식하면서 합장을 하고 물러갔다 제4 연부 중생업 간품 연부제 중생이 받는 업복 이때 지장보살 마사리 부처님께 아리었다 세존이셔 제가 부처님의 이 신녁을 입은 연고로 두루 백천만억 세계에 수많은 분신을 나투어 모든 고통받는 업보중생을 제도하고 있나이다 만약 부처님은 대차비 이 신녁이 아니라면 저는 능히 이와 같은 변화를 하지 못할 것이옵니다 제가 이제 부처님의 부처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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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아 아일다 성불 하실 때까지 육도 중생을 해탈케 하오리니 바라오건대 세존께서는 염려하지 마시옵소서 그때 부처님께서 제장보살에게 이르셨다. 모든 중생이 해탈을 얻지 못하는 것은 마음가짐이 한결같지 못하여 악한 습관과 착한 습관으로 업을 짓기 때문이니라. 그리하여 나쁜 과보도 받고 좋은 과보도 받으면서 경계에 따라 태어나 육도를 윤회하되 잠시도 시 사이가 없는 이라. 티끌수와 같이 많은 겁이 지나도록 미혹하여 장애와 앵란을 받는 것이 마치 물고기가 그물 안에 있으면서도 흐르는 물속에 있는 줄로만 아는 것과 같나니 벗어났다가는 들어가고 잠시 나왔다가는 또다시 장애와 앵란의 그물에 걸리고 마느니라. 내가 이러한 무리들을 근심하고 염려하였더니 그대가 이미 아득한 옛날에서의 어떤 언을 여러 급을 내려오면서 거듭 소원을 하여 이들 제업 중생의 무리들을 제도하리라 하는구나. 내가 다시 못을 염려하려.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자 법회에 참석하고 있던 정차제왕 보살 마하살이 부처님께 아리였다. 세존이시여. 지장보살이 여러 급을 내려오면서 각각 어떤 소원을 세웠기에 이렇게 세존은 은근하신 찬탄을 받게 되었나이가. 바라오건대 세존이시여. 간략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세존께서 정차제왕 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자세히 듣고 자세히 들어라. 그리고 잘 생각하고 명심하여라. 그대를 이에 분별하여 설명하리라. 지나간 각오 한량없는 아승지나이타 불과설껍전에 한 부처님이 계셨으니. 명호는 일체지의 성치여래. 은공정변지의 명행족 선서 세간에 무상사 조장부 천인사 불세존이시며 수명은 육만 거비였느니라. 그 부처님께서 출가하시기 전에는 작은 나라의 왕이었으며 이웃나라의 왕과 벗이 되어 함께 열 가지 착한 일을 행하여 중생들을 이롭게 하였느니라. 특히 이웃나라의 백성들은 여러 가지 악을 많이 지었으므로 두 왕은 의논하여 여러 가지 방편을 베풀어 그들을 가르쳤느니라. 그때 한 왕은 서원을 세우기를 불도를 어서 이루어 이 중생들을 남김없이 제도하리라 하였고 다른 왕은 서원을 세우기를 만약에 제 많은 중생들을 제도하여 그들을 안락하게 하지 못하고 보리도래에 이르도록 하지 못하며 나는 언제까지라도 성불하기를 언치 않노라고 하였느니라. 속히 성불하기를 발언한 왕은 곧 일체지 성취여래이시며 제 많은 중생들을 제도하지 아니하면 결코 성불하기를 언하지 않는다고 발언한 왕은 곧 지장보살이니라. 부처님께서는 정자재 왕보살에게 계속하여 말씀하셨다. 또 과거 한량없는 아승직업전에 한 부처님이 계셨으니 명호가 청정연아몽여래여 수명원 사십 겁이셨다. 그 부처님의 상불시대에 한 나한이 있어. 중생을 복으로서 제도하고 계셨느니라. 나한은 중생의 금기에 따라 차례로 교화하다가 강목이라는 여인을 만나게 되었으며 강목이 음식을 만들어 공양을 올리자 알아하는 물었느니라. 바라는 것이 무엇이오. 제가 어머니께서 돌아가신 날 복을 지어 어머니를 천도하고자 하오나 어머니께서 어느 곳에 나신 줄을 알지 못하옵니다. 이를 가엾이 여긴 나한이 선정에 들어 간찰하여 보니 강목 어머니가 악도에 떨어져 큰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 보였으므로 강목에게 물었느냐. 그대의 어머니는 살아계실 때 어떤 제업을 지었기에 지금 악도에서 저렇게 큰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고 강목이 대답하였다. 저의 어머니는 평소에 물고기와 자라등을 즐겨 잡수셨습니다. 특히 자라 새끼를 많이 드셨는데 볶고 지지고 하여 한껏 먹었습니다. 아마 죽은 그 생명의 수가 천만의 다섯 배는 더 될 것이옵니다. 존재시여, 자비로소 불쌍히 여기시여 저희 어머니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나는 이를 불쌍히 여기고 방편을 지어 강목에게 그연하였느니라. 그대는 지극한 정성으로 청정연하몽 열애를 생각하라. 그리고 열애의 형상을 조성하거나 그려 모시도록 하라. 그렇게 하면 산 사람도 죽은 사람도 모두 좋은 가보를 얻을 것이다. 강목은 이 말을 듣고 아끼던 물건들을 팔아 부처님의 형상을 그려 모시고 공양을 올린 다음 공경하는 마음으로 슬피 울면서 우러러 바라보며 애교 들였더니라. 그러다가 문득 새벽녀 꿈에 부처님의 모습을 배우니 금빛이 찬란하기가 마치 수미산과 같았느니라. 부처님께서는 큰 강명을 놓으시며 강목에게 말씀하셨느니라. 너희 어머니는 오래지 않아 너희 집에 태어나게 되리라. 그리고 배고프고 추운 것을 알 때쯤이면 곧 말을 하게 되리라. 그 뒤 강목의 집에 있는 한 종이 자식을 낳았는데 채 사흘이 못되어 머리를 숙여 슬피 울면서 강목에게 말을 하였더니라. 생사의 어변으로 무서운 각오를 받아 오래도록 컴컴하고 어두운 곳에 있었도다. 강목아, 내가 바로 내 엄마다. 너와 헤어진 후로 여러 차례 대지옥을 옮겨다니며 숱한 고초를 겪었거늘 너의 복력 때문에 다시 사람의 몸은 받았지만 이렇게 하천한 사람으로 태어났다. 그리고 수명이 짧아 13살이 되면 다시 악도에 떨어지게 되어 있으니 내가 어떻게 하든지 나를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다오. 이 말을 들은 강목은 종의 자식이 어머니의 후신임을 확신하고 목매어 슬피 울며 물엇느니라. 우리 어머니가 틀림없다면 본래 지은 재업이 무엇인지를 아실 겁니다. 어떤 재업을 지었기에 악도에 떨어졌습니까? 산 목숨을 많이 죽이고 불법을 헛듣고 비방한 재업으로 각오를 받았다. 내가 복을 지어 나를 구제하여 주지 않았으며 이 업보에서 도저히 벗어날 수 없었을 것이다. 재업으로 인해 지옥에서 받은 고통 어떠한 것이었습니까? 그 고통은 백천년을 두고 말할지라도 다 할 수가 없다. 그 말을 들은 강목은 눈물을 흘리며 슬피 울다가 허공을 향해 말하였느니라. 원하옵건데 저희 어머니를 지옥으로부터 영원히 벗어서 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인간 세상에서 열세 살의 수명을 마친 다음에도 다시는 무거운 죄로 인하여 나쁜 곳에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방의 모든 부처님이셔 자비로서 어여삐여겨 제가 어머니를 위하여 바라는 이 강대한 소원을 들어주시옵소서. 만약 저희 어머니가 영원히 사막도와 인간 세상에서 천한 가보를 받지 않게 되고 또 여인은 몸까지도 영겁토록 받지 않게 된다면 저는 백천만억 껍 동안 모든 세계에 있는 중생들을 맹세코 지도하여 그들로 하여금 지옥, 악이, 축생의 몸을 벗어나게 하겠나이다. 그리고 제어부 가보를 받는 모든 이들이 다 성불하곤 한 연우에 비로소 저는 정각을 이루겠나이다. 이렇게 서언을 바라고 나자 청정연하목 열애의 말씀이 들려왔느니라. 참으로 장아도다 강무가 내가 큰 차비심으로 어머니를 위하여 이와 같은 큰 서언을 바라였구나. 그 공독으로 너희 어머니는 열세살로 이 업보의 몸을 버린 다음 바라문으로 태어나 백세의 수명을 노릴 것이다. 그리고 그 업보가 다한 뒤에는 무국토에 태어나 헤아릴 수 없는 수명을 노리다가 불가를 이루어 항하의 모래알만큼이나 많은 인간과 천상의 중생을 제도하리라고 하셨느니라. 부처님께서는 다시 정자제왕 보살에게 이르셨다. 그때 아라한 어몸으로 강무가 올 제도하니는 곧 무진우 보살이 강무가 어머니는 해탈보살이며 강무가 지금의 지장보살이니라. 지장보살은 과거 아득이 먼 것부터 이와 같이 중생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겨 항하의 모래알만큼이나 많은 서운을 세웠으며 널리의 중생을 제도하여 왔느니라. 미래세 중에 마냥 남자나 여자 가운데 선을 행하지 않는 자나 악을 행하는 자 인간을 믿지 않는 자 사음을 행하는 자 거짓말을 하는 자 이간질과 나쁜 말을 하는 자 대승을 비방하는 자 등 이러한 모든 제업을 짓는 중생들은 나쁜 것에 떨어질 것임에 틀림이 없느니라. 그러나 만약 선지식을 만나 그 권유로 손가락 한 번 튕길 동안만이라도 지장보살하게 기이한다면 이 모든 중생들은 사막도 재부에서 벗어나게 되느니라. 만약 지극한 마음으로 부처님께 기이하여 공경하고 에베하고 찬탄하며 향, 꽃, 의복과 가지가지 징귀한 보배와 좋은 음식으로 공양을 올리는 자는 미래의 백천만억 곱 중에 항상 하늘에 태어나 아주 뛰어난 즐거움을 누릴 것이며 하늘의 복이 다하여 다시 인간으로 내려오더라도 백천 곱을 항상 제왕이 되어 능히 전생과 모든 인가의 시작과 끝을 다 기억하게 되리라. 정자제왕 보살이여 이 아가 지의 지장보살에게는 불가사의한 대이신력이 있어 널리의 중생을 이롭게 하나니 그대들 모든 보살은 마땅히 이 경전을 기록하여 널리 육포시킬지니라. 정자제왕 보살이 부처님께 하였다. 세존이시여 염려하지 마시옵소서 저희들 천만억 보살 마살은 반드시 부처님의 이신력을 이어받아 이 경을 널리 펴서 저 연보제의 중생들을 이롭게 하겠나이다. 정자제왕 보살은 세존께 말씀드리고 나서 합장하여 공손히 예배를 드리고 물러났다. 그때 사천왕이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합장하고 공손히 부처님께 하리였다. 세존이시여 지장보살이 아득히 먼 애껍에 그와 같은 큰 언을 바라였거늘 어찌하여 지금에 이르도록 중생들을 다 제도하지 못하고 다시 강대한 언을 바라나이까. 언하옵건데 세존께서는 저희들을 위하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부처님께서는 사천왕에게 이르셨다. 착하고 착하도다. 내가 이제 너희들과 현재 미래의 인간과 하늘의 중생들을 널리 이익되게 하기 위하여 지장보살이 저 사바세계 연보제의 나고 죽는 길 가운데로 들어가 자비로서 모든 고통받는 중생들을 구원하여 해탈게 하는 방편을 말해주리라. 세존이시여 즐거이 듣고자 하나이다. 부처님께서는 사천왕에게 이르셨다. 지장보살이 아득히 먼 애껍으로부터 오늘의 일이도록 중생들을 제도하였으면서도 아직까지 언을 다 마치지 못하고 거듭 언을 세우고 있는 것은 미래의 한량없이 많은 것 중에도 인연의 동굴이 이어져 업이 끊이지 않는 제업 중생들을 가나였기 때문이니라. 그리하여 자비심으로 거듭 언을 바라여 사바세계의 연보제의 중생들을 백천만억 방편을 베풀어 제도하는 것이니라. 사천왕이요. 지장보살은 만약 삶 목숨을 죽이는 자를 만나면 태어날 때마다 재앙이 있고 단명하는 가보가 따르는 것을 말해주고 만약 도둑질하는 자를 만나면 빈궁하여 고통받는 가보를 말해주며 만약 사엄하는 자를 만나면 비둘기, 오리, 언앙새로 태어나는 가보를 말해주며 만약 악담하는 자를 만나면 친족 간에 서로 다투는 가보를 말해주며 만약 남을 헐뜯는 자를 만나면 혀가 없거나 입에 부스럼이 생기는 가보를 말해주며 만약 성을 잘 내는 자를 만나면 얼굴에 더럽고 추악한 풍창이 생기는 가보를 말해주며 만약 탐내고 인색한 자를 만나면 구하는 바 소원이 뜻대로 되지 않는 가보를 말해주며 만약 음식을 절도 없이 먹는 자를 만나면 배고프고 목마르고 목병이 생기는 가보를 말해주며 만약 사냥하기를 즐기는 자를 만나면 놀라 미쳐서 목숨을 잃어버리는 가보를 말해주며 만약 부모 뜻을 어기고 고역하는 자를 만나면 천재지변으로 졸지에 죽는 가보를 말해주며 만약 산이나 숲에 불을 지르는 자를 만나면 미쳐 헤매다가 정신없이 죽는 가보를 말해주며 만약 부모에게 악독하게 하는 자를 만나면 다시 내생에 태어나 매를 맞는 가보를 말해주며 만약 그물로 살아있는 동물을 새끼를 잡는 자를 만나면 내 생에 가족이 이별하는 가보를 말해주며 만약 삼보를 헛들고 비방하는 자를 만나면 눈물고 기물고 벙어리가 되는 가보를 말해주며 만약 부처님의 법과 가르침을 가볍게 여기고 없인 여기는 자를 만나면 영원히 악도에 떨어지는 가보를 말해주며 만약 저런 물건을 파괴하거나 함부로 쓰는 자를 만나면 억겁을 지옥에서 맴도는 가보를 말해주며 만약 청정한 행을 더럽히고 스님을 속이는 자를 만나면 영원토록 죽생을 면하지 못하게 되는 가보를 말해주며 만약 끓는 물, 타는 불, 도끼, 낫 등으로 남을 해치거나 다치게 하는 자를 만나면 윤회하면서 서로 갖게 되는 가보를 말해주며 만약 계율을 지키지 않고 재개를 범하는 자를 만나면 새와 짐승이 되어 굶주리는 가보를 말해주며 만약 재물을 옳지 않게 쓰는 자를 만나면 구하는 바가 맑혀 더 이상 생기지 않는 가보를 말해주며 만약 암한심이 높은 자를 만나면 남에게 불임을 당하는 천한 몸이 되는 가보를 말해주며 만약 이간질하는 말로써 서로 다투게 하는 자를 만나면 혀가 없거나 혀가 백이나 되는 가보를 말해주며 만약 소견이 그릇된 자를 만나면 야만족으로 태어날 가보를 말해주느니라 니는 지장보사리 연부제어 중생들에게 몽과 잇과 뜻으로 짓는 악업으로 인해 받게 되는 백천가지의 가보 가운데 일부만 말하는 것이니라 그리고 지장보살은 연부제 중생들이 짓는 각가지 재업에 따라 백천가지 방편으로 교화하느니라 그런데도 중생들은 먼저 지은 이러한 업보로 뒤에 지옥에 떨어져서 여러 겁이 지나도록 벗어날 기약이 없나니 그대들은 사람을 보호하고 나라를 보호하여 그들로 하여금 미혹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할지니라 사천왕은 부처님은 이 말씀을 듣고 눈물을 흘리며 슬피 탄식하면서 합장을 하고 물러갔다 제4. 연부 중생업 간품 연부제 중생이 받는 업보 이때 지장보살 마사리 부처님께 아리었다 세존이시여 제가 부처님의 이신력을 입은 연고로 두루 백천만악세계에 수많은 분신을 낳두어 모든 고통받는 업보중생을 제도하고 있나이다 만약 부처님의 대차비 이신력이 아니라면 저는 능히 이와 같은 변화를 하지 못할 것이옵니다 제가 이제 부처님의 부축하심을 받아 아일다께서 성불하실 때까지 육도 중생을 해탈케 하오리니 바라오건대 세존께서는 염려하지 마시옵소서 그때 부처님께서 제장보살에게 이르셨다 모든 중생이 해탈을 얻지 못하는 것은 마음가짐이 한결같이 못하여 악한 습관과 착한 습관으로 업을 짓기 때문이니라 그리하여 나쁜 과부도 받고 좋은 과부도 받으면서 경계에 따라 태어나 육도를 윤회하되 잠시도 시 사이가 없는 이라 티끌수와 같이 많은 겁이 지나도록 미혹하여 장애와 앵란을 받는 것이 마치 물고기가 그물 안에 있으면서도 흐르는 물속에 있는 줄로만 아는 것과 같나니 벗어났다가는 들어가고 잠시 나왔다가는 또다시 장애와 앵란의 그물에 걸리고 마느니라 내가 이러한 무리들을 근심하고 염려하였더니 그대가 이미 아득한 옛날에서의 어떤 언을 여러 급을 내려오면서 거듭 소원을 하여 이들 제업 중생은 무리들을 제도하리라 하는구나 내가 다시 못을 염려하려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자 법회에 참석하고 있던 정자제왕 보살 마사리 부처님께 하려었다 세존이시여 지장보살이 여러 급을 내려오면서 각각 어떤 소원을 세웠기에 이렇게 세존은 은근하신 찬탄을 받게 되었나이가 바라오건대 세존이시여 간략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세존께서 정자제왕 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자세히 듣고 자세히 들어라 그리고 잘 생각하고 명심하여라 그대를 이에 분별하여 설명하리라 지나간 각오 한량없는 아승지 나이타 불과설껍전에 한 부처님이 계셨으니 명호는 일체지 성치여래 은공 정변지 명행족 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장부 천인사 불세존이시며 수명은 육만 거비였느니라 그 부처님께서 출가하시기 전에는 작은 나라의 왕이었으며 이웃나라 왕과 벗이 되어 함께 열 가지 착한 일을 행하여 중생들을 이롭게 하였느니라 특히 이웃나라의 백성들은 여러 가지 악을 많이 지었으므로 두 왕은 의논하여 여러 가지 방편을 베풀어 그들을 가르쳤느니라 그때 한 왕은 서원을 세우기를 불도를 어서 이루어 이 중생들을 남김없이 제도하리라 하였고 다른 왕은 서원을 세우기를 만약 이 제 많은 중생들을 제도하여 그들을 안락하게 하지 못하고 보리도래에 이르도록 하지 못하며 나는 언제까지라도 성불하기를 언치 않노라고 하였느니라 속히 성불하기를 발언한 왕은 곧 일체지 성치여래이시며 제 많은 중생들을 제도하지 아니하면 결코 성불하기를 언하지 않는다고 발언한 왕은 곧 지장보살이니라 부처님께서는 정자재왕 보살에게 계속하여 말씀하셨다 또 과거 한량없는 아승직업전에 한 부처님이 계셨으니 명호가 청정연아몽여래여 수명원 사십 겁이셨다 그 부처님의 상독시대에 한 나한이 있어 중생을 복으로써 제도하고 계셨느니라 나아는 중생의 근기에 따라 차례로 교화하다가 강목이라는 여인을 만나게 되었으며 강목이 음식을 만들어 공양을 올리자 알아하는 물었느니라 바라는 것이 무엇이오 제가 어머니께서 돌아가신 날 복을 지어 어머니를 천도하고자 하오나 어머니라 어머니께서 어느 곳에 나신 줄을 알지 못하옵니다 이를 가엾이 여긴 나한이 선정에 들어 간찰하여 보니 강목 어머니가 악도에 떨어져 큰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 보였으므로 강목에게 물었느니라 그대의 어머니는 살아계실 때 어떤 제업을 지었기에 지금 악도에서 저렇게 큰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고 강목이 대답하였다 저의 어머니는 평소에 물고기와 자라등을 즐겨 잡수셨습니다 특히 자라 새끼를 많이 드셨는데 볶고 지지고 하여 한껏 먹었습니다 아마 죽은 그 생명의 수가 천만의 다섯 배는 더 될 것이옵니다 존자시여 자비로소 불쌍히 여기시여 저희 어머니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나는 이를 불쌍히 여기고 방편을 지어 강목에게 그야마의 은혜니라 그대는 지극한 정성으로 청정 연하몽 열애를 생각하라 그리고 열애의 형상을 조성하거나 그려 모시도록 하라 그렇게 하면 산 사람도 죽은 사람도 모두 좋은 가보를 얻을 것이다 강목은 이 말을 듣고 아끼던 물건들을 팔아 부처님의 형상을 그려 모시고 공양을 올린 다음 공경하는 마음으로 슬피 울면서 우러러 바라보며 애교 드렸더니라 그러다가 문득 새벽녀 꿈에 부처님의 모습을 배우니 금빛이 찬란하기가 마치 수미산과 같았느니라 부처님께서는 큰 강명을 놓으시며 강목에게 말씀하셨느니라 너희 어머니는 오래지 않아 너희 집에 태어나게 되리라 그리고 배고프고 추운 것을 알 때쯤이면 곧 말을 하게 되리라 그대 강목의 집에 있는 한 종이 자식을 낳았는데 채 사흘이 못되어 머리를 숙여 슬피 울면서 강목에게 말을 하였더니라 생사의 어변으로 무서운 가보를 받아 내가 오래도록 컴컴하고 어두운 곳에 있었도다 강목아 내가 바로 내 엄마다 너와 헤어진 후로 여러 차례 대지옥을 옮겨다니며 숱한 고초를 겪었거늘 너의 복력 때문에 다시 사람의 몸은 받았지만 이렇게 하천한 사람으로 태어났다 그리고 수명이 짧아 13살이 되면 다시 악도에 떨어지게 되어 있으니 내가 어떻게 하든지 나를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다오 이 말을 들은 강목은 종의 자식이 어머니의 후신임을 확신하고 목매어 슬피 울며 물었느니라 우리 어머니가 틀림없다면 본래 지은 제읍이 무엇인지를 아실 겁니다 어떤 제읍을 지었기에 악도에 떨어졌습니까 산 목숨을 많이 죽이고 불법을 헛듣고 비방한 제읍으로 각오를 받았다 내가 복을 지어 나를 구제하여 주지 않았으며 이 업보에서 도저히 벗어날 수 없었을 것이다 제읍으로 인해 지옥에서 받은 고통은 어떠한 것이었습니까 그 고통은 백천년을 두고 말할지라도 다 할 수가 없다 그 말을 들은 강목은 눈물을 흘리며 슬피 울다가 허공을 향해 말하였느니라 원하옵건데 저희 어머니를 지옥으로부터 영원히 벗어서 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인간 세상에서 13살의 수명을 마친 다음에도 다시는 무거운 죄로 인하여 나쁜 곳에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방의 모든 부처님이셔 자비로서 어엿비여겨 제가 어머니를 위하여 바라는 이 강대한 소원을 들어주시옵소서 만약 저희 어머니가 영원히 사막도와 인간 세상에서 천한 가보를 받지 않게 되고 또 여인은 몸까지도 영겁토록 받지 않게 된다면 저는 백천만억 겁 동안 모든 세계에 있는 중생들을 맹세코 지도하여 그들로 하여금 지옥, 악이, 축생의 몸을 벗어나게 하겠나이다 그리고 제어부 가보를 받는 모든 이들이 다 성불하곤 한 연우에 비로소 저는 정각을 이루겠나이다 이렇게 서언을 바라고 나자 청정연하목 열애의 말씀이 들려왔느니라 참으로 장하도다 강무가 내가 큰 차비심으로 어머니를 위하여 이와 같은 큰 서언을 바라였구나 그 공독으로 너희 어머니는 13살로 이 업보의 몸을 버린 다음 바라문으로 태어나 백세의 수명을 노릴 것이다 그리고 그 업보가 다한 뒤에는 무국토에 태어나 헤아릴 수 없는 수명을 노리다가 불가를 이루어 항하의 모래알만큼이나 많은 인간과 천상의 중생을 제도하리라고 하셨느니라 부처님께서는 다시 정자제왕 보살에게 이르셨다 그때 알아하는 몸으로 강무가를 제도하니는 곧 무진우 보살이 강무가 어머니는 해탈보살이며 강무가 지금의 지장보살이니라 지장보살은 과거 아득이 먼 것부터 이와 같이 중생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겨 항하의 모래알만큼이나 많은 선을 세웠으며 널리의 중생을 제도하여 왔느니라 미래세 중에 마냥 남자나 여자 가운데 선을 행하지 않는 자나 악을 행하는 자 인간을 믿지 않는 자 사음을 행하는 자 거짓말을 하는 자 이간질과 나쁜 말을 하는 자 대승을 비방하는 자 등 이러한 모든 제업을 짓는 중생들은 나쁜 것에 떨어질 것임에 틀림이 없는 이라 그러나 만약 선지식을 만나 그 건위로 손가락 한 번 튕길 동안만이라도 지장보살하게 기이한다면 이 모든 중생들은 사막도 재보에서 벗어나게 되는 이라 만약 지극한 마음으로 부처님께 기이하여 공경하고 애배하고 찬탄하며 향, 꽃, 의복과 가지가지 진기한 보배와 좋은 음식으로 공양을 올리는 자는 미래의 백천만억 곱 중에 항상 하늘에 태어나 아주 뛰어난 즐거움을 누릴 것이며 하늘의 복이 다하여 다시 인간으로 내려오더라도 백천만 곱을 항상 제왕이 되어 능히 전생과 모든 인가의 시작과 끝을 다 기억하게 되리라 정차제왕 보살이여 이 아가씨의 지장보살에게는 불가사의한 대이신력이 있어 널리 중생을 이롭게 하나니 그대들 모든 보살은 마땅히 이 경전을 기록하여 널리 육포시킬지니라 정차제왕 보살이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염려하지 마시옵소서 저희들 천만억 보살 마살은 반드시 부처님의 이 신력을 이어받아 이 경을 널리 펴서 저 연부제의 중생들을 이롭게 하겠나이다 정차제왕 보살은 세존께 말씀드리고 나서 합장하여 공손히 애배를 드리고 물러났다 그때 사천왕이 한 끼의 자리에서 일어나 합장하고 공손히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지장보사리 아드키몬 애껍에 그와 같은 큰 언을 바라였거늘 어찌하여 지금에 이르도록 중생들을 다 제도하지 못하고 다시 강대한 언을 바라나이까 언하옵건데 세존께서는 저희들을 위하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부처님께서는 사천왕에게 이르셨다 착하고 착하도다 내가 이제 너희들과 현재 미래의 인간과 하늘의 중생들을 널리 이익되게 하기 위하여 지장보사리 저 사바세계 연부제의 나고 죽는 길 가운데로 들어가 자비로서 모든 고통받는 중생들을 구원하여 해탈게 하는 방편을 말해주리라 세존이시여 즐거이 듣고자 하나이다 부처님께서는 사천왕에게 이르셨다 지장보사리 아드키몬 애껍으로부터 오늘의 일이도록 중생들을 제도하였으면서도 아직까지 언을 다 마치지 못하고 거듭 언을 세우고 있는 것은 미래의 한량없이 많은 것 중에도 인연의 동굴이 이어져 업이 끊이지 않는 재업 중생들을 가나였기 때문이라 그리하여 자비심으로 거듭 언을 발하여 사바세계의 연부제 중생들을 백천만억 방편을 베풀어 제도하는 것이니라 사천왕이여 지장보살은 만약 삶 목숨을 죽이는 자를 만나면 태어날 때마다 재앙이 있고 단명하는 가보가 따르는 것을 말해주고 만약 도둑질하는 자를 만나면 빈궁하여 고통받는 가보를 말해주니 만약 사엄하는 자를 만나면 비둘기, 오리, 언앙새로 태어나는 가보를 말해주니 만약 악담하는 자를 만나면 친족 간에 서로 다투는 가보를 말해주며 만약 남을 헐뜯는 자를 만나면 혀가 없거나 입에 부스럼이 생기는 가보를 말해주며 만약 성을 잘 내는 자를 만나면 얼굴에 더럽고 추악한 풍창이 생기는 가보를 말해주며 만약 탐내고 인색한 자를 만나면 구하는 바 소원이 뜻대로 되지 않는 가보를 말해주며 만약 음식을 절도 없이 먹는 자를 만나면 배고프고 목마르고 목병이 생기는 가보를 말해주며 만약 사냥하기를 즐기는 자를 만나면 놀라 미쳐서 목숨을 잃어버리는 가보를 말해주며 만약 부모 뜻을 어기고 고역하는 자를 만나면 천재 주변으로 졸지해 죽는 가보를 말해주며 만약 산이나 숲에 불을 지르는 자를 만나면 미쳐 헤매다가 정신없이 죽는 가보를 말해주며 만약 부모에게 악독하게 하는 자를 만나면 다시 내 생에 태어나 매를 맞는 가보를 말해주며 만약 그물로 살아있는 동물의 새끼를 잡는 자를 만나면 내 생에 가족이 이별하는 가보를 말해주며 만약 산보를 헛들고 비방하는 자를 만나면 눈 멀고 기물고 벙어리가 되는 가보를 말해주며 만약 부처님의 법과 가르침을 가볍게 여기고 없인 여기는 자를 만나면 영원히 악도에 떨어지는 가보를 말해주며 만약 절의 물건을 파괴하거나 함부로 쓰는 자를 만나면 억겁을 지옥에서 맴도는 가보를 말해주며 만약 청정한 행을 더럽히고 스님을 속이는 자를 만나면 영원토록 죽생을 면하지 못하게 되는 가보를 말해주며 만약 끓는 물, 타는 불, 도끼, 낫 등으로 남을 해치거나 다치게 하는 자를 만나면 윤회하면서 서로 갖게 되는 가보를 말해주며 만약 계율을 지키지 않고 재개를 범하는 자를 만나면 새와 짐승이 되어 굶주리는 가보를 말해주며 만약 재물을 옳지 않게 쓰는 자를 만나면 보아는 바가 맑혀 더 이상 생기지 않는 가보를 말해주며 만약 암한심이 높은 자를 만나면 남에게 불임을 당하는 천한 몸이 되는 가보를 말해주며 만약 이간질하는 말로써 서로 다투게 하는 자를 만나면 혀가 없거나 혀가 백이나 되는 가보를 말해주며 만약 소견이 그릇된 자를 만나면 야만족으로 태어날 가보를 말해주느니라 니는 지장보살이 연부제의 중생들에게 몽과 잎과 뜻으로 짓는 악업으로 인해 받게 되는 백천가지의 가보 가운데 일부만 말하는 것이니라 그리고 지장보살은 연부제의 중생들이 짓는 각가지 재업에 따라 백천가지 방편으로 교화하느니라 그런데도 중생들은 먼저 지은 이러한 업보로 뒤에 지옥에 떨어져서 여러 겁이 지나도록 벗어날 기약이 없나니 그대들은 사람을 보호하고 나라를 보호하여 그들로 하여금 미혹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할지니라 사천왕은 부처님 이 말씀을 듣고 눈물을 흘리며 슬피 탄식하면서 합장을 하고 물러갔다 Set recomend appears 생명 및 의무 군단 bend bible 보 sleeve 감사합니다.